경기도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정훈선 기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하고 있는 복지TV 경기방송사회공원팀은 경기 북부지역 사회적 약자와 치약계층을 위한 나눔활동을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나눔은 양주시 청솔유기농센터에서 준비해놓은 농산물을 두 대의 차량으로 나눠 싣고 양주시 옥정동 천년나무 8단지에서 시작했습니다. 이곳 관리소장은 경기방송사회공원팀에 직접 나눔을 요청하여 이날은 업무협약과 나눔을 함께했습니다. 두 번째 나눔은 의정부시 취약지역 빼뻘 마을입니다. 이곳은 12통, 13통 통장님들의 도움으로 거의 모든 주민들께 나눔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의정부 송산권역의 용암마을 13단지와 16단지, 노블랜드 9단지에서 관계자들의 도움으로 나눔을 마쳤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사회공원팀은 국제 NGO 천사보금자리 봉사단을 중심으로 경기 북부지역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있으면 언제든 달려갑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지금, 나눔을 실행하여 힘이 되는 현장이 더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훈선 기자였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사회공원 복지TV 경기방송사회공원 복지TV 경기방송사회공원